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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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마 봄바라마 내가 부지 이런 거에서 고르는 데서 구성진 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내가 부지 마라 이러면 구성진 소리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. 파라마 봄바라마 내가 부지 부지 마라 머리 단장 곱게 안고 모두 다 풀린다 무슨 짝의 무슨 짝의 후렴 청진 청진 간 네 맘 요런 소리를 잘 내면 이거는 구성진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궁초댕기 일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시 한번 굴러 볼게요. 궁초 시작 궁초 행길 풀어지고 신고산 별두봉에 한숨에 올랐네 무슨 짝의 무슨 짝의 후렴 청진 간 네 맘 신고산 열두 고개 한숨에 올랐네 백년 백년 후한 꽃잎께서 가라지 백년 후한 꽃잎께서 가라지 백년 후한 꽃잎께서 가라지 적절 비녀 로가 인한 내 무슨 짝의 무슨 짝의 후렴 청진 간 네 맘 신고산 별두 고개 신고산 별두 고개 한숨에 올랐네 오랑천 이메 이메시 이메시 한숨에 올라왔네 바람아 봄바람아 내가 부지마라 머리 한잔 높게 하는 것 모두 다 풀린다 무슨 자의 무슨 자의 후렴 청진단 님아 신고산 열두고개 한숨에 올라왔네 네 잘 배우셨죠? 10분 미녀교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